2라운드 미션은 팀 메들리전입니다. 뭐야, 여기 다 올키냐? 수상단 전국순에 도셔도 될 것 같아요. 언니들의 시대가 왔다. 나는 기분이야. 죽어도 상관. 영원한 나만의 사랑. 거슴 터질 듯 흘망하는 사랑.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점수 전 드렸어요. 이런 분들이 길본스 차트를 찍어주는 날이 곧 올 수 있겠다. 천원 생존의 최... 세 팀의 총점. 세 팀의 총점.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고맙습니다. 천원권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